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중국의 역사소인 18사략입니다. 원래는 원의 한 조각자 증선지가 지은 중국 고대사를 담은 책인데요. 원래의 명은 고금역대 18사략. 저 먼 태고 시절부터 송나라 말기까지 사실을 뽑아 만든 일종의 역사 교과서라고 보는 게 무방할 듯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편찬을 했죠. 그리고 명나라 초기의 학자 지는 이 사람이 제왕의 세기 아니면 주작 이런 여러 책들을 토대로 음과 해석을 달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전해지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책의 스타일이 지금과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날의 스타일에 맞게 많이 다듬어서 새롭게 편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료의 가치가 높고요. 일단 재밌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먼저 정통 역사서를 하기보다는 교과서 아니면 교보제와 같은 그런 느낌의 책입니다. 그리고 삼하천이 사기를 지으면서 좀 허황된 이야기라고 해서 사망, 오제 이런 부분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뺐거든요. 그런데 이 18사략은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초반 도입부부터 역사적인 내용과 맞지 않다. 또는 역사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근거가 없는 내용이 많다. 그리고 문장도 지나치게 추격된 것이 많아서 뜻이 잘 통하지 않는다. 기타로 허황된 내용도 많다. 뭐 이런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책들을 보면 특히 역사적 기록이 좀 많이 없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정사의 기술에서 발췌해서 책을 엮었다고 말을 하지만 현재 연구를 보면 자치통감도 워낙 유명한 중국 역사서잖아요. 여기서 발췌한 내용이 더 많은 것으로 좀 판명이 됐습니다. 상당 부분을 뺏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사의 내용이 많아서 주로 정사를 기록을 하잖아요. 역사서는. 그런데 뭐 민간이라든가 아니면 귀족층이 아닌 이런 내용도 많아요. 그리고 황제명령이나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주도해서 발행된 책이 이 시대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좀 정사로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냥 순수 민간의 자본이나 능력으로 저술된 역사책들이 상당수 인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재미있고 역사적 사료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지만 역사학자들의 생각은 다른 뜻도 합니다. 특히 내용 중에서도 북송 그리고 남송 시대에 관해서는 이 증선지 생존 당시에는 아직 송왕조의 정사라고 할 송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따라서 야사류나 개인 저작, 세간에 여러 가지 흘러내리는 소문, 유언비어 이런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 자료들 이런 게 다 얽히고 설켰으니까 아무래도 정통 역사적 가치로는 인정을 받기 어렵다 이런 내용에 수긍을 못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역사적 자료 이 정도로 인식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18사력은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경영자나 아니면 경제계층에 있는 사람들 주로 비즈니스맨이죠. 이런 계통의 사람들을 위한 자기개발서 아니면 좀 가벼운 철학서적 이런 류의 목적으로 더 많이 읽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요. 이게 사략이라는 내용이잖아요. 말뜻 그대로 18개의 역사서들을 편집한 추격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를 보면 제가 그동안에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중국 역사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좀 알잖아요. 삼국지라던가 손자병법이라던가 그리고 제가 다른 방송이라던가 그리고 교양 프로그램들 많이 있으니까요. 어떤 루트로든지 많은 학습 아니면 정보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부분을 또 반복하면 너무 길어져요. 이 책이 18개의 역사서들을 다 합치면 수천문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다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추격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많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라던가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좀 재미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분량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8개의 역사서라고 하니까요. 그 내용을 보면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 범엽의 후한서, 진수의 삼국지, 워낙 유명하죠. 정사삼국지입니다. 그리고 방열령 등의 진서, 심약의 송서, 소자연의 남재서, 요사렘의 양서, 요사렘은 진서도 썼고요. 위수의 위서, 그리고 기타 등등 쭉 와서 자치통감에 이르기까지의 18건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아무래도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역사가들은 기원전 3000년부터 뚜렷한 중국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역사를 좀 몰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총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나라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초를 보면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최초의 고대 지배 왕조인 하나라와 은나라가 탄생을 했죠. 그리고 기원전 1120년경에는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다스렸습니다. 이 기간이 거진 한 900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나라 말기부터 중국은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이 시작하는데 중원 땅 여러 지역의 강력한 제후들이 서로 왕권을 다투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춘추전국시대. 그리고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을 평정한 시왕제가 마침내 중국을 통일해서 기원전 221년 진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진나라가 기원전 206년까지 중국을 지배했는데 비교적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황당히 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진시왕이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했고요. 북쪽의 오랑캐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오랑캐라고 하면 중국은 그렇죠. 자기들 아니면 다 오랑캐고 우리나라도 오랑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진나라의 뒤를 이은 것이 한나라. 기원전 202년부터 서기 220년까지 존속을 했는데 이게 장기, 초나라 항화, 한나라 유방 초한지 시대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삼국지 시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한나라 때 중국이 예술과 과학이 번창했고요. 인도로부터 종교, 정확히는 불교인데 이렇게 종교를 통한 정신문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한나라를 의식하면서 자기 민족을 한족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한나라가 멸망한 후에 여러 왕국들로 분열이 되는데 이때가 바로 5호 16구. 역사적인 8왕의 난 이후에 만리장성 이북조, 다섯 이민족들이 화북지방에 진출해서 세운 나라들이 기초입니다. 상당히 혼란의 시기가 이어지다가요. 이제 수나라가 등장해요. 그래서 중국을 재통일하고 양쯔강 계곡과 중국 북부를 연결하는 대운화를 완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당나라죠. 중국을 번영시켜서 힘있는 나라로 만들었고 당의 예술과 문화의 섬세함, 위대함. 지금도 거의 레전드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 당의 수도가 장안이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사이즈, 그리고 GDP를 보유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당나라가 아주 이상적인 나라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요. 당나라가 다시 멸망하고 중국은 재분열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나중에 북송이 중국을 통일하기까지 분열된 시기 이 흑망성세를 거듭한 나라들이 바로 후량, 후당, 후진, 후안과 후주의 오왕조 그리고 강남 땅에 있는 10여 개 국가 이것이 다 합쳐진 것이 5대 10국입니다. 여기는 기간도 짧고요. 역사적으로도 중국에서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이어졌고 이후에 송나라가 중국을 재통일 했지만 제국의 중심지를 북부의 밀 경작지로부터 쌀이 생산되는 남부로 이동시키는 이게 그냥 역사로는 이동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밀린 거예요.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한마디로 군사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문화적으로는 융성했어요. 송나라 때는 당나라 이후부터 도입된 과거 제도가 강화되었고 능력에 따라 선발된 관리 중심의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서 나침판, 화약, 인쇄술, 수판 이런 엔지니어링 베이스의 과학기술들이 많이 발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교를 도입했는데요. 유교의 불교와 도교의 요소들을 다 혼합한 취사선택에서 장점들만을 모은다 이런 의미였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국가이념으로 확립을 했고 그렇게 근근이 이어가다가 나중에 북쪽 땅에 몽골이 침입하면서 결국 왕조의 명맥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18사략은 공식적으로는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역사적인 내용은 대부분 아실테지만 간략히만 다시 보면 그래서 몽고의 징기스칸 이후에 쿠빌라이칸 쪽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원나라가 세워지고 중국을 상당기간 지배했는데 이때 중국의 문명이 서구 사회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 마르코 폴로 1200년대 후반에 몽고 왕실을 여행하고 중국의 존재를 알린 것도 이때였죠. 그리고 몽고의 전투력, 몽고기병의 활약상은 워낙 유명하니까요. 잔인 무도하고 포악하고 그렇지만 싸움은 정말 잘하는 이게 몽고군이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몽골 제국의 한 부분에 불과한 그런 내용이었지만 이들이 뻗어나간 몽골 제국은 아시아 전역을 넘어서 거의 유럽까지 그 영향력을 펼쳤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이걸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오랜 다툼의 끝에 몽골 쪽은 마침내 축출되었고 이후에 명나라 17세기 중반까지 중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시기에 예술과 학문 등이 이전에 비해서 엄청난 속도로 번창을 했고요. 중국의 지속적인 주체성을 강조하는 창조했다시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또 명나라가 이전 몽골 제국이 중단시켜 놓은 각 도의 행정체제를 부활시켰고 통일된 토지 대장이라던가 새로운 조세 제도라던가 국가를 정확하게 경략하는 그런 체계화된 내용을 확립시켰습니다. 여러 개의 경계선이 그어졌고 중국 분토가 행정구역상 여러 지방으로 분할되었죠. 그런데 중간에 여러 왕들이 황제죠. 국가 행정 방식의 지도 방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받아들였다가 누구는 유럽의 무역상과 선교사들을 내쫓았다가 대외 팽창 정책을 했다가 쇄국 정책을 했다가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명나라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 존속을 했고 가장 안정된 왕조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게 나라가 점점 폐쇄적으로 갈수록 엄격한 지배 체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타기와 비슷해요. 성장을 하지 않으면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무언가를 밖에서 계속 가져오던 나라가 이제 그 수입이 끊기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긴축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있다가 없어지면 반항을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공포 정치가 따라오게 되죠. 결국 엄격한 지배 체제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해서 명나라는 붕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나온 나라가 청나라. 숫자도 별로 없는 이민족의 왕조치고는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원래는 외래민족이었지만 중국 문화의 여러 부분들을 상당히 플렉서블하게 잘 받아들였어요. 그 중에는 새로운 유교와 명나라의 정치 체제까지 다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의 체계들을 본인의 가치관들에 맞게 잘 받아들였고 이 명맥을 잘 유지해 나가니까 생각보다 수명이 길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다가 역시 왕조의 공통점, 부정, 부패, 그리고 끼리끼리 문화. 결과적으로 힘이 약해졌고 이후에 외세 세력에게 계속 밀리게 되죠. 서구 세력에게. 그래서 굴욕적인 아편 전쟁 같은 것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야기지만 영국의 홍콩을 양도하고 몇 개의 항구를 굴욕적으로 개방하고 굉장한 불평등 조약과 이런 역사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 청나라는 많은 밀란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이 태평천국의 난. 이 난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고 국토는 완전히 황폐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청일전쟁의 패배 그 다음에 지방군벌의 부상 그리고 반서구주의를 내세운 의화단 사건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요. 어쨌든 간에 나름 노력을 하긴 했지만 이미 시대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청나라도 무너지게 되었고 또 새로운 영웅, 순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타이완 이 양쪽에 모두 존경을 받는 국부예요. 그래서 서구에서 교육을 받은 공화주의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다시 통일된 중국이 되나 했는데 오늘날의 결과는 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모택동이 중심이 된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장계석이 중심이 된 타이완 이렇게 나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괄적인 중국의 역사를 잠시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송나라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이 18사략 그 세부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를 다시 처음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볼려면 방송 시간만 수십 시간 어쩌면 수백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유명하거나 여러 번 반복되었거나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던 그런 부분은 분량을 좀 조절하고요. 조금 생소하다. 낯설다. 여기 시대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트하는 지점은 유비 관우 장비 그리고 조조 송권이 등장하는 이 삼국지 그 삼국지 후반부부터의 이야기입니다. 18사략에서 이 시기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진서, 방열령이 작성한 건데요. 정확히는 이제 책임 감수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방열령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위징보다도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보면 사람을 알고 쓰면 큰 길이 보인다. 이게 인생 자우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작게 사용하면 나라가 위태롭고 작은 능력을 크게 사용하면 자잘한다. 뭐 이런 인생관이었는데 당태종 이세민의 계곡공신이죠. 그런데 중국 역대 명재상들의 이야기들 중에는 그다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희곡이나 소설이라던가 잡담, 야사, 기타 문학작품이나 이야기 등에서도 다뤄진 애가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 진정한 재상의 제목인 큰 인물이었고 역대 재상 중에서도 가장 모범인 사람이었다는 평가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개인이 역사 속에 자주 등장하면 군항의 이미지가 죽고 그리고 좀 앞에 나서면 좀 뒷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어떤 성과가 나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민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았고요. 수호직이요.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열령 입장에서도 이세민 같은 걸출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첨된 내용이 좀 있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이세민도 만약에 방열령이 없었다 그러면 사서히 기록될 정도로 훌륭한 군주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당 왕조의 역사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란 그런 평가가 많죠. 그래서 방열령의 세부 내용을 보면 원래 집안 자체가 당대 유명 벼슬아치 집안 그리고 본인도 유명한 학자 조정과 민간을 아우르는 많은 지식인, 예의인 그리고 많은 권력자들을 배출한 그냥 엄친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수호왕조 때부터 벼슬을 하고 있었지만 워낙에 탁월한 사람들이고 그런 능력 있는 집안이니까 정보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수호왕조가 오래전한 망할 것을 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관직을 다 사임했죠. 그리고 관직에 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의 복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존경, 그리고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좀 신분제 사회였으니까 지금도 아니라고는 못하지만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좀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좀 보이지 않는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당대의 이구동성의 평가였다고 합니다. 이 방연령이 수나라에 벼슬아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 말고도 집안 전체가 수나라의 녹을 먹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무언가 액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주위에 아주 친한 지인이라든가 그 재능과 능력이 아까운 사람들에게는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해요. 수나라는 남의 나라를 찬탈한 정권으로서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공덕을 베풀지 않고 오직 백성들을 착취하고 기만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지금은 형제지간에 황의를 놓고 다투고 있고 귀족들은 향락에 젖어서 파벌 싸움만 일삼고 있으니 이런 왕조가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오로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런 내용의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이 전망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수문제 시절이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괜찮은 왕이었거든요. 뒤로 가면서 좀 망했지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수왕조의 공덕을 칭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연령만은 각지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라든가 국제정세 당시 국제정세라고 해봐야 이민족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방의 권력자, 군벌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판단한 내용이 얼마되지 않아 증명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방연령도 고민이 있죠. 대충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겠는데 이 추세를 바꾸고 아니면 종합해서 한 줄기로 묶을 그런 걸출한 영웅의 탄생을 좀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위에 아무리 봐도 없었거든요. 자신은 극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이런 사람을 보좌할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영웅이 나타나지 않아 초조했다고 합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당태종 이세민 역사를 보면 태원 지방에서 군사를 일으켜 수왕조에 대해 반란을 꾀한 이연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들 이세민을 보내서 위수 이북 지역을 평정했습니다. 당시에 이 인근에 있는 벼서라치로 방연령이 있었는데 반란의 경과를 분석하고는 원래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세민의 인물됨을 오랫동안 조사해보고 이 사람의 세력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성향이라던가 아니면 군율 그다음에 분위기 이런 걸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란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반군들을 다 봤는데 이연의 군대가 가장 대의명분이 분명하고 민의에 부합을 하고 그리고 선비라던가 지식인 능력자 이런 재능 있는 사람들을 예호할 줄 안다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관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나라 왕조의 관직을 버리고 이세민에게 전체 투항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세민과 방연령은 떨어질 수 없는 인연으로 맺어졌고 30여 년 이상이 지나는 동안 아주 긴밀한 군신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세민은 역사의 명군이 되었고 방연령은 시대를 뛰어넘는 명제상이 되었죠. 방연령은 이세민을 따라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게 되는데 수나라의 대장이었던 왕세충을 토발하는 작전을 비롯해서 중요한 전투마다 아주 적극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와 행정, 정치, 그리고 세무 각 분야에서 모두 재능을 발휘했다는 거죠. 그래서 방연령은 이 정도래 상당한 인물인데 근데 중국이 워낙 넓잖아요? 설마 똑똑한 사람이 방연령 한 명이겠습니까? 당시 진왕 이세민의 막부에는 이른바 18학사라고 불리우는 천재 지략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두여회 같은 경우에는 지모와 지략이 뛰어났고요. 예전에 장량 같은 스타일이죠. 그리고 육덩명, 공영달 경악에 정통했어요. 나라 경제를 운영하고 국가의 기관을 이루는 그런 재능이죠. 그 요사렴은 문학과 시문 우사렴은 서해에 뛰어났습니다. 그 밖의 인물들도 하나같이 뛰어난 당대의 중거리였는데 이 18명의 인물 가운데서도 방연령이 단연 으뜸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진왕부가 유지됐던 10년 동안 당시에는 왕부의 왕자였던 이세민을 도와서 전국의 인재를 끌어모으는 것이 이 방연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두여회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세민의 수하에서 병조천군을 지냈거든요. 병사들의 훈련을 돕는 임무인데 생각보다 중요한 임무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재능에 비해서는요. 그런데 나중에 진왕부의 인맥이 두터워지니까 인재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두여회도 외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멀어지면 뜻을 펼칠 기회가 아무래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딴 생각을 먹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귀순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방연령이 즉시 이세민에게 달려가서 말했다고 해요. 진왕부의 인재들 가운데 외지로 떠나나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이 두여회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 사람은 대세를 읽을 줄 아는 인물로 다른 사람에게 가면 진왕 이세민의 위치가 어려워질 정도다. 천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간언을 하게 됩니다. 정치관계라는 게 그렇죠. 더욱 옛날에는 왕조시대였는데 국왕의 눈에 드느냐 군주의 눈에서 벗어나느냐 여기서 가문의 영달 그리고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후일 자신의 가장 큰 라이벌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인재를 국가의 대의를 이유로 중용하자고 간언을 한 것이죠. 이세민이 이 말을 듣고 감격했음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세민은 즉시 기존의 명령을 취소하고 듀오회를 몇 품개 올리는 승진을 시킴으로써 중용하게 됩니다. 그 후 여러 해에 걸친 검증을 통해서 방연령의 판단이 정확했음이 드러났고요. 듀오회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정확한 판단과 결단력을 보여주었고 이 방연령과 더불어서 당나라의 안정과 번영에 크게 공헌했다 해서 방모두단 방연령의 지모와 듀오회의 결단력을 의미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가 생길 정도였죠. 그리고 방연령이 이세민의 동정서벌을 수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민심을 파악하고 이 지역의 풍속이나 문헌자료 이걸 다 수집했어요. 그래서 정책결정을 할 때 중요한 자료로 삼았는데 각 지방에서 봉기한 군사가 전부 평정이 되자 방연령도 지방의 장관의 임명이 되고 관직도 계속 승급이 되죠. 그래서 모든 군정 문서를 관할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문이라던가 상당한 뛰어난 문장력을 지닌 그의 손에 의해서 많은 문서들이 기한되기 시작했고요. 결국 방연령 등이 만든 진서가 세상에 알려져서 올해날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도 이세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방연령 아주 결정적인 공을 세우게 되는데요. 당시 이세민과 그의 형 이건성 황의를 놓고 각축을 벌였거든요. 이 형제간의 반목과 싸움이 더 물러설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자 방연령은 결단력 있는 행동을 주장해서 이세민으로 하여금 선수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성과 이원기를 제압하게 했는데 당시 방연령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의 적극적인 가론에 따라서 이세민이 선수 필승을 하는 그 결정에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현무문의 병력을 매복시켜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현무문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아니었으면 아마도 며칠 안에 아마 죽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은 이세민이 곧이어 부친 이연마저 제압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는 그 로얄 로드를 걷게 되죠.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많은 공을 세우고 현무문에서 결정적인 전공까지 올린 방연령 결국 승진에 승급을 거듭해서 재상의 직책을 맡게 되었고 그 후 20여 년 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다가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방연령의 여러 재주 중에서도 인재 관리술이 유난히 돋보였다고 하는데요. 한쪽에 편중되지도 않고 전인적인 자질을 요구하지도 않는 것이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쓰되 최대한 단점을 억제하고 장점을 발휘하도록 노력을 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너그럽고 누군가는 조금 더 못 참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방연령은 중국 역사적으로도 그 적수가 없을 정도의 정말 대인적인 그러면서도 공평한 기준을 잘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인재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 자리를 비워둘지언정 아무나 데려다 쓰지 않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조정의 재정과 지출을 관장하는 관직이 오랫동안 공석이었다. 그런데 이 자리가 군사라든가 아니면 인사 이런 쪽에 연결된 건 아니지만 조세행정이라는 게 전국적인 결국에는 국가의 존망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민심에 직결되는 중직인 만큼 함부로 등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권력을 부여하는 일에서만큼은 절대로 경치할 수 없다, 경솔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방침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주위에 약간 질시, 모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는데 몹시 인색하게 비쳤다는 거죠. 한마디로 너 혼자 다 해먹을 거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예전에 듀오엘을 발탁할 때부터 보여준 그의 공명정대함 그런 과거가 없었다면 아마 여러 차례 모함을 받아서 귀향이라든가 아니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과거의 여러 전공이라든가 아니면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이세민이 다 커버를 해줬다는 거겠죠. 그런데 굉장히 친밀하면서도 황제 이세민에게 직원하는데 아주 대담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세민하고 맨날 싸울 듯이 덤볐던 위징 정도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소신을 용감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밝힐 줄 알았고요. 황제, 즉 군조를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반드시 관철시키는 그런 의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이 점에서는 당대의 권력자 위징도 방열령을 매우 존경해서 이 사람의 언행의 극진함, 처사의 치밀함 자신도 방열령을 감히 따를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중국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방열령 예전부터 전대 여러 왕조의 흥망성수에서 교훈을 찾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진서를 비롯해서 수 왕조에까지 여섯 왕조의 역사를 편찬한 것을 주요 저술로 꼽을 수 있습니다. 방열령이 개인적으로도 잘 살았고 국가에도 중국 역사에도 좋은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었던 점 정치 역정의 처음과 끝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무엇인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역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일찌감치 자발적으로 이세민에게 투항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삼성전자를 액면가에 샀다 뭐 이런 정도를 할 수 있겠네요. 액면 분할하기 전에 몇백만 원이었는데 이걸 5천원이나 5백원에 사는 겁니다. 대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주 지극한 충성 그리고 근면함 이런 걸 끊임없이 보여주니까 이세민이 그를 신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상당한 권력과 대권을 지고도 절대로 군항 이세민이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잘 처리하면서도 이세민에게 충분한 자문 역할만 했을 뿐이고 혼자서 어느 한 분야의 권력을 독점하지 않았던 아주 현명한 처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자신에게 권력이 몰린다 싶으면 이전의 듀오에 같은 각 분야의 역량이 출중한 사람을 픽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 자리를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남긴 자료를 보면 이러한 자질을 잘 갖추기만 한다면 어떠한 폭군을 만나도 자기 자신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운이 좋아 명군을 만난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탁월한 공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태평성대의 군주가 되는 것은 쉽지만 재상이 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군주를 보필한다는 것은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좋겠죠? 그런데 호랑이와 함께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잊지 말아라. 이 방열령이 평생을 두고 주위에 남긴 그런 말입니다. 수십 년간이나 안정적으로 재상의 직분을 수행했고 죽어서는 무한한 영예를 누렸어요. 중국 관료 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작품 진서를 보면요. 중국 성국시대 위나라의 사마이 유명하죠? 이 시절부터 서진을 거쳐서 동진 공제왕 때까지 동진이 멸망할 때까지의 사마진의 역사 기록을 담은 역사서입니다. 당나라 태종은 이전 시대의 고대 사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서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사마시의 진나라에 대한 정사서를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래서 조정 신뢰들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게 편찬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진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진서와 유사한 역사서 사료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전란이라던가 오랜 역사 기간 동안 대부분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진서가 유일하게 온전히 현존하는 사마시의 진나라의 기록에 대한 사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이 진서가 사마시의 진나라가 흥망성세를 거듭할 동안 중국의 수많은 사료를 보존한 역사서로서 위진 남북조 시대의 정기에 대한 상세한 사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받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 진서를 시대 배경으로 그러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로 분류해 보면은 기간이 좀 나뉘어요. 그러니까 서기 한 220년에서 280년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죠. 기간은 약간 앞뒤로 겹치지만 그리고 그 뒤에 통일시대, 서진시대가 280년부터 320년 정도까지 한 40여 년 유지가 됩니다. 그 뒤에 동진 그러니까 5호 16국 시대인데요. 이게 한 320년부터 이후에 한 100여 년 동안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한 150, 60년 동안 남북조 시대가 또 따라오는 그런 중국의 역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관 중에 삼국지연일을 많이 보니까요. 총나라 유비를 상당히 우대하잖아요. 그런데 역사로 보면은 위나라가 사실상의 중국이었습니다. 가장 큰 나라이기도 했고 형식상의 정통성도 계승을 한 그런 왕조였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위나라를 상국의 대표로 생각하게 되죠. 이런 위의 뒤를 계승해서 정권을 접은 나라가 바로 진. 이 진나라가 장안 그리고 낙양 여기를 수도로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남경 쪽으로 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도하기 이전에 진나라를 서진 그리고 천도한 이후를 동진 이렇게 지칭해서 구별을 하죠.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겠죠. 그럼 당연히 이유가 있을 텐데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인이라고 칭하는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서방의 부족들, 국가들 여기로부터 계속 군사적인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한인 정부가 양지강 유역으로 이동한 다음에 호인들, 황하 유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점령하고 새로운 정권을 세웠으므로 이때가 중국에서 남항조와 북항조가 대립된 그런 시대입니다. 정통한조로 칭하는 입장에서 보면 남조가 당연히 정통적인 왕조로 생각하겠죠. 난징에 위치했으므로 이 시대를 통칭해서 육조시대라고 지칭을 하고요. 여기서 육조라고 하면 난징을 수도로 했었던 오, 그리고 동진 이후에 송, 재, 양, 진 여기 진단은 한자가 다릅니다. 이런 나라들을 말하는 거고 근데 이게 여섯 왕조가 중국의 남반부 지역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지배했다고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영향력도 미비했고 그리고 북방구 지역이 결여되어 있었잖아요. 중국 전체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남조 정통론을 지향하고 남북 양조를 대립하는 관계로 보는 것이 아마 옳은 표현일 겁니다.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는 이런 외부 민족 예를 들어서 몽골이라던가 청나라까지 정통사관의 편입을 잘 안 시키죠. 그런데 외부와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원나라, 청나라 이런 쪽도 다 중국의 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들이 땅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중국의 역사관이고 좋은 건 다 자기들 거라는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의 그런 역사적 사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조의 동진시대를 보면 중원지방에 거주하던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원지방의 선진문화가 중국 남쪽으로 전파되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그리고 동진 이후에 이제 송재, 양진 이런 남왕조들이 이제 중국 남쪽의 광대한 지역을 개발하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특히 양쯔강 일대를 보면 북쪽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 경제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고 4세기에서 6세기에 걸친 기간 동안 남경, 난징이 남조의 정치경제 중심이 되는 동시에 중국문화 발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사회현상이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사마시 서진이 오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중국의 통일이 한 10여 년간 유지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정권 쟁탈을 위한 파랑의 난이 일어나고 중원과 변경해서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렇게 55, 56국이 서로 상쟁하는 국면이 형성되고 중국 북반부 지역의 사회 경제상에 많은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이 후위라고도 하는데 이 시대가 됐을 때 중국의 북반부가 통일이 돼요. 그래서 북왕조가 형성이 되는데 역사적으로도 걸출한 왕이 하나 나옵니다. 이때 북이의 효문제 북조의 사회 경제가 회복되고 각 민족 간의 융합도 잘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한나라 시대의 이 문물제도를 잘 따왔어요. 사회와 예술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그런 중흥이었습니다. 문화나 예술 종교를 보면 처음에는 한나라 정권이 붕괴되니까 육아사상이라던가 예법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도덕이라던가 기본 질서가 엉망이 됐는데 또 무언가가 이 빈 공간을 채우겠죠. 그렇게 일어난 것이 현악, 불교, 도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특히 당시 불교의 유포가 아주 광범위하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북조의 정권을 보면 서방 쪽의 여러 호인들의 세력을 어길 배경으로 해서 장기간 집권했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말이 서쪽이지 굉장히 넓습니다. 인도까지 가니까 인도의 간다라 지방에서부터 오늘날의 신장, 감숙성 여기를 경유해서 불교가 계속 전례가 돼요. 왕성하게 전파가 되고 이 불교의 영향이 결국에는 남조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역에 불교 예술 문화가 전해지면서 석굴들이 개척되었고 수많은 불상들이 이 시대에 조각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해로를 통한 교역이 활발해졌고요. 중국 남쪽 해안 지방에까지도 불교가 들어왔으니까 불교가 다 점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게 후한 말과 삼국시대를 거쳐서 남북조시대, 중국 전역에 불교가 보급되어서 교세가 발전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보면 동진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교의가 유교사상 그리고 기존의 중국예법 이런 것들과 결합되어서 좀 독특한 방향으로 발전이 돼요. 그리고 도교를 보면 동진시대의 지배계층의 정신적인 어떤 가치관, 정신 이런 무기가 됐어요. 그래서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에 이르기까지도 계속 전승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기본 예술이라던가 종교사상이 이렇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좀 먹고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위진 남북조의 경제를 보면요. 전 시대에 비해서 남북과 서쪽으로 중국의 영토가 계속 확장되고 개발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국가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던 이 혼란의 시대 살아남기 위해서 북극강병책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발들이 이루어졌고요.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두드러졌습니다. 삼국시대 오나라에 의해 처음 개발되기 시작했던 강남 지역 그래서 동진시대에 들어서면서 더 큰 발전을 하게 되죠. 이 북방의 유목민족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문화를 배척하고 철저한 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를 다 버리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건데 이게 본인들이 점령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북위의 경우에는 선비족인데 자기들 고유의 복식제도라던가 언어, 이름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병행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완전히 동화되기를 원했고 중국식 교육이나 아니면 한쪽과의 결혼을 적극 장려했어요. 물론 한쪽 입장에서 보면 저 군사력으로 강력한 위협 세력이 스스로 우리 문화권으로 들어온다. 나쁜 일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즐거운 일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국 문화가 다양한 북방 민족의 여러 문화를 포함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좀 조심하고 그리고 좀 인정을 하니까요. 사회가 안정되고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국력이 굉장히 신장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전에 계속된 전란으로 많은 국민들 특히 농민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위기에 더 큰 불을 더 큰 힘을 축적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시대 지방의 호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었고요. 위나라 둔전제에 이어서 그래서 서진에서는 일반 농민의 소유지를 제한하는 점전제를 실시하는 한편 이전에 둔전을 둔전민에게 주는 과전제라고 하는데 이걸 실시하면서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참고로 둔전제라고 하면 군량의 확보 아니면 직접적으로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국가 주도하에 경작제야를 집단적으로 투입해서 관 소유의 어떤 구규지나 아니면 새로 확보한 변방의 영토를 경작하는 그런 토지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우수한 제도인데요. 이 시기에는 혁신적인 제도겠죠. 그리고 이때 무언가를 했다. 그러면 그 대부분은 북위의 효문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걸출했던 왕이고요. 각 시대를 대표하는 성군들이 있잖아요. 이 시기에는 북위의 효문제가 이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구규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균전제를 실시했는데 균전제는 경자유전 그러니까 상전과 노전으로 구분된 토지를 농민에게 나눠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일정 나이 이상 보통은 15세였는데 15세 이상의 정남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조세와 역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된 세법이 조용조 제도였고요. 농민의 토지를 확보하고 지방 후족의 대토지 소요를 억제하려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이 왕권을 강화하고 지방의 일반 귀족 세력을 누르는 그리고 동시에 농민이라던가 상업 세력을 키우는 그런 쪽으로 갔는데 당연히 지방의 호족과 귀족 세력은 저항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은 항상 전란에 전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펼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군역 제도는 부병제였는데 그러니까 이 몇 가지 제도들이 당나라의 후반대까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런데 남조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에 규제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토지 소유가 일어났겠죠. 지방에 힘 있는 사람 쪽으로 계속 힘이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보통 국가를 보면 국가가 우리는 충성의 대상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갖고 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동서고금 어느 나라나 국가는 참으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속된 국민을 수탈하는 저는 그런 제도의 총합체라고 봐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은 큰 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큰 존재 하나만 인정하면 나머지 작은 건달, 강도, 불량배 이런 사람들에게 또는 이런 집단들에게 수탈을 당할 위험이 없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된 적이 별로 없죠. 그래서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그러다가 먹을 게 없어서 유랑민이 돼서 도적이 되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황건적 이런 식으로 농민 반란의 주구 세력 이렇게 모함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남조가 남방 국가들이 대토지 소유를 하는 지방 군벌 아니면 지방 호족들을 잘 못 막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엉망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를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이 농업이었고요. 농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원래는 계속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에 대한 열망이 일시적으로는 막을 수 있었지만 영국이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방은 계속 수탈 구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좀 넘어간 게 있는데 둔전제 원래 위나라의 조조가 처음에 거병을 할 때 시작했던 제도예요. 그래서 각주에 확대시킨 그런 제도였는데 땅을 관리하는 전관을 두고 그 관리하에 징발된 농민으로 하여금 헝무지를 개관하게 경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수확물의 한 50% 이게 이제 종자라던가 아니면 소, 기구 이걸 빌렸느니 안 빌렸냐 여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한 절반 정도를 징수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둔전이 병사들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게 해서 자급자족을 꾀하는 이게 원래 목표였어요. 현대로 오면 득보다 실이 많아서 좀 비상식적이에요. 하지만 고대로부터 꾸준하게 시도를 했고 전 군대 사회에서는 많은 장점이 있었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장점이 있는가? 기본적으로는 군대가 식량을 소비하는 집단이죠. 생산하지 않는 오로지 소비 일변도의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곳에서 자체적으로 식량을 생산한다 그러면은 이제 둔전만으로 해서 군량미를 완전히 충당할 수는 없더라도 한 절반 정도만 해도 그야말로 남는 장사잖아요. 국가라던가 아니면 영주, 호족 이쪽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군량을 보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규모의 상비군을 유지하려고 할 때 아주 요긴하게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죠. 가까운 예시로는 우리 위에 북한이 있습니다. 군대가 자급자족하라 이게 기본 방침이죠. 그래서 내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서 전란의 시대 아니면은 전쟁 시기도 아닌데 대규모 병력을 운용해야 한다. 그러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둔전이라도 시켜서 어느 정도는 군량미를 자체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식량의 자급자족도 좋지만 영토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보통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 국경이라던가 아니면 국가의 외곽지역, 중요유충지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성들의 수가 적고 그리고 황무지인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이런 곳을 병사들을 이용해서 개관하면 그 자체로 이득이고요. 만약에 이 병사들이 군대에서 퇴역을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정착을 하겠죠? 인구 문제까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땅을 뺏거나 개관을 한다고 해도 주민을 이주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종 혜택을 좀 베풀어야 됩니다. 누구나 멀쩡한 곳을 버려두고 새로운 곳에 가서 고생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어떤 세제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국가의 부담이 되니까 아주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이 방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군사를 이용한 군둔뿐만 아니라 민간을 활용한 민둔도 같이 사용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에도 북방 영토를 개척할 때 이 둔전으로 상당한 이득을 받고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이 둔전을 관리해서 자체적으로 식량을 해결하고 병사의 미래를 담보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 문제도 당연히 따라오겠죠. 식량이 중요하지만 이 식량을 가져오는 것도 굉장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현대식 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고 이런 시대의 보금로가 만약에 지나치게 길어진다. 그리고 험난해진다. 그러면 운반하는 그 부대 자체의 식량으로 그 이상이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뺏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세금으로 거둬들인 양국이 아무리 많아도 그 양식을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접전지에 병사들에게 보급을 한다. 그러면 전투로 피난가는 백성들은 가뜩이나 민심도 흉흉한데 도적의 습격을 배제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적군 병사들이 보금로를 예상하고 습격을 해온다. 그래서 군량을 적에게 뺏기면 오히려 안 가져오니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세금을 수치해서 군대에 지급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적당한 곳에 농사지을 땅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수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농토가 군복무의 대가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면세가 되었고요. 이는 둔전제뿐 아니라 봉건제에서도 드러나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농사짓는 것 자체가 군사훈련을 겸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실제로 몇몇 무기의 기원은 농기구에서 발전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라는 무기를 보면 서양에서는 폴암이라고 불리는데 대부분이 농기구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동양에서의 편군 이게 사용법이 돌이깨질과 비슷해서 조선에서 많이 사용되었어요. 게다가 둔전제라고 하면 군사편제가 그대로 농사 장목반이 되니까 농사 짓다가 훈련도 같이 하고 팀워크가 자연스럽게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의 사용법을 익히는 게 아니더라도 기초체력 단련으로 아주 쓸만합니다. 도시에서 운동 좀 한다는 젊은 사람도 농촌에서 농사로 잔뼈가 굵은 더 나이 많은 사람과 대결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농사를 위해 소를 몰고 끌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군말을 다루는 법 그리고 군말을 먹이는 법도 배운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을 땅에 묶어둘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보통 피난을 가겠죠. 그런데 사람이 간단한 재산까지는 들고 갈 수가 있겠지만 땅은 떼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호구지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도 절도 없는 떠돌이가 되기 싫으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자기 땅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민들이 돌아오면 당연히 자기 살 마을 정도는 다시 갖고 오지 않겠어요. 자기 땅이니까. 그래서 변경지역이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서양에서는 동로마 제국의 테마 제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저런 효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유였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게 고대 시대의 군대라는 점에 있어요. 요즘의 군대에 비하면 굉장한 오합지졸이었다는 것이 보통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왜 영화라던가 드라마 이런 영상매체로 보면 고대 군대가 갑옷을 정연하게 입고 금속무기를 들고 진영을 멋지게 짜서 아주 좀 스펙터클하게 싸우는 그런 걸 연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고대 시대의 전쟁 그리고 군대를 보면 그냥 농민 무리들을 대충 모아둔 그런 경우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아주 극소수의 무사 장수나 장군 그리고 귀족계급의 지휘관 이런 아주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체계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저 줄을 맞춰서 걸으면서 진영을 유지할 수 있기만 해도 정해병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지금도 군대를 가면 사회에서는 일어날 리 없는 상식밖에 멍청한 행동을 하는 병사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아주 특수한 면명을 제외하고는 사회에 복귀하면 원상회복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말도 어느 의미에서는 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를 보면 예전에는 교육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입 하나 줄이기 위해 살아가던 그런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야말로 한 끼 먹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죠. 어떤 스마트함을 기대하거나 집단 훈련이란 것을 받아들일 역량이 많이 부족했으니 어쩌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였기에 그저 농사일을 하면서 팀워크를 기르고 농기구를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훈련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농사 안 짓는다고 그 시간에 대단한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둔전을 해서 어느 정도 식량이라도 제대로 보급하는 군대가 훨씬 더 유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둔전제 여러 가지로 시대적 상황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에는 장단이 있죠. 이 둔전제 역시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무기와 전략전술이 점점 발달하니까 이 둔전제의 효율성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현대전을 준비하는 군대라면 무기 조작이라던가 전술체계가 매우 복잡하죠.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군대가 둔전을 시행한다면 아마도 제대로 전투에 나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병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농사를 지으면서 훈련도 받아야 하니까 고달품이 2배, 3배입니다. 그래서 병사 입장에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았죠. 그래서 둔전병이든 부병제를 적용한 부대든 간에 갈수록 훈련은 내팽겨치고 경제활동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투력이 약화되는 건 당연할 거고요. 그리고 병기가 농기구와 비슷해서 농사일이나 군사훈련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요. 훈련이라는 게 개인 체력이나 무기 사용법만을 익히는 게 전부가 아니죠. 제대로 군대가 기능을 한다. 그러면 집단 전술이라든가 기동훈련 아니면 사기를 드높이는 정신교육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쪽에 투자할 시간이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농번기에 일하다가 습격이나 공격을 받으면 그대로 부대가 괴멸될 확률도 크게 늘어나게 되죠. 게다가 둔전의 상당수가 국경지대에 위치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 농사에 부적합한 황무지, 사막 이런 지역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의 난이도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기도 힘들고 당연히 비례해서 생산량도 적고 그러니까 둔전을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식량을 조달해야 하는 사태가 또 벌어져요. 그리고 농사에 부적합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땅이 좋다면 이미 민간인들이 마을을 차렸겠죠. 그리고 이미 국경지대가 아닐 테니까 이렇게 둔전에 묶이면 주거 이전의 자유도 없어지고 불이익 조치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몸도 힘들고 마음도 괴롭고 점점 병사들의 마음이 떠나가는 그런 제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발전할수록 전문 병사인 상비군 체계가 완비되고 결국 구강 또는 리더의 권위가 강해지는 그런 과정이 동사양 통틀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시기가 이렇고요. 다음에 수나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00년의 혼란을 끝내고 중국을 통일한 왕조죠? 상당히 화끈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치도 괜찮았는데 이상하게도 단 40여 년이 안 되는 시간만에 당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야말로 화끈한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망할 수가 있었는가? 당나라 초기의 명, 재상, 위징은 수나라의 케이스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수서, 바로 위징의 유명한 역사서 수서로 정리가 된 거죠. 이 수서를 보면 인물편인 열전, 그리고 경제와 지리 등 이렇게 관련된 경적지, 그리고 지리지 이렇게 분리 편찬하는 국가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시간이 몇 천 년이 지났는데 오늘날에도 창고가 되는 각광받는 역사적 교보제, 교과서로 추앙받는 데는 당연히 그 이유가 있겠죠. 이 책을 편찬한 위징을 보면 이제 서기 626년에 현무문의 변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황태자이자 친형인 이건성을 제거한 당태종 이세민 이때 이건성을 따르던 신하들을 모두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위징과 당태종이 대면하게 되죠. 참고로 현무문의 변을 보면 이세민이 두 형제를 죽이고 황의를 찬탈한 반란, 내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세민이 정관에 칠하는 중국 역사상 거의 넘버원의 태평성대를 이룩했어요. 그런데도 찬탈자, 페르나 취급을 받게 된 중국사의 대사건이자 군사반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고조 이현이 원래는 장남 이건성을 황태자로 삼았는데 이때 순하나 토벌로 전공을 세운 진왕 이세민의 명성이 워낙 높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나 아니면 실력이 황태자를 능가하게 되니까 황태자 입장에서는 불안했겠죠. 그래서 진왕 이세민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황태자 이건성은 이세민으로부터 예우를 받던 방연령, 두여희, 울지공 이런 사람들을 중상모략으로 배제시킵니다. 그 후에 이건성의 신하의 위징과 이현의 사남인 제왕 이원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세민의 암살을 건의하게 되죠. 계속 이세민 암살을 또 시도했어요. 그런데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제 이 형제들이 아버지 고조 이현에게 음해하고 모함하는 그런 내용을 계속 퍼뜨립니다. 그리고 이건성은 동시에 고조 이현의 후궁들을 움직여서 안팎으로 이세민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베갯머리 송사라고 이렇게 듣는 내용이 이상하게 또 마음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현이 이세민을 매우 의심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평가 지표가 이세민이 월등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손무기, 방연령, 두여희 이런 사람들을 변장시킨 다음에 자택에 불러서 대책을 협의하고 황태자 이건성의 부하로 있었던 수비대장을 매수하게 돼요. 그래서 정변을 일으켜서 정적인 다른 형제들을 처리하고 권력을 잡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적들이 마무리되고 이제 그 부하들과 잔당을 처리 중인 그런 상황에 끌려온 사람이 바로 위징이었습니다. 평소 태종이 아주 이를 갈도록 미워한 인물이었어요. 이건성의 참모 중에서도 핵심이었고 태종을 여러 차례 위기로 내몰았던 그런 좀 악질이었죠? 태종 이세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보자마자 네가 우리 형제를 이간질했으니 오늘 살기를 바라지 말라 이렇게 큰 소리로 위협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태어난 목소리로 황태자가 내 말을 들어 진작에 당신을 죽였다면 어찌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났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성이 만약에 자신의 계책을 따라서 조금 더 마음을 모지르게 먹었다면 이 왕이 쟁탈전에서 죽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거죠. 순간 무섭게 이 위징을 노려보던 태종이 단상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이 위징의 포박을 풀어주며 낮은 자세로 부탁을 하게 되죠. 나를 도와 일해줄 수는 없겠소. 이 굽힘 없는 위징의 기계에 반한 것인데 이게 중국 역사를 보면 좀 거기서 거기인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베끼고 갖다 붙이고 하는 건데 이 관포지교의 관중과 포수가의 사례와 거의 흡사하죠? 옛날에는 아마 이런 일들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위징은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보통 옛날의 스타일을 보면 신하는 죽은과 생사를 같이 해야 된다. 충신 불사 이군,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가치관이 좀 있었던 시대잖아요. 더구나 바로 조금 전까지 자신의 죽은을 죽인 그런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화가 된다는 것은 이 시대의 기준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기도 위징은 당태종이 내민 손을 바로 잡죠. 죽은을 배반하고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했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원했던 것 위징이 평생을 목표로 삼았던 것은 왕조의 부흥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 국민의 부흥 이런 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천하와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경륜을 마음껏 펼쳐보고픈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자주 주의에 토로했다고 합니다. 사실 왕이 누군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나라만 잘 돌아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당태종의 신화가 된 위징은 황제에게 서슴없이 직원하고 황제의 잘못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곤 했는데 만약 그가 사사로운 이익을 중시한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실제 당태종의 정치를 다룬 고전이죠. 정관정욕. 여기에는 이런 위징의 활약상이 잘 담겨 있습니다. 한 번은 이 태종이 황제에 대한 시중이 소홀하다면서 담당자를 처벌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위징이 이렇게 진언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사람이 죄가 없는데도 벌을 받고 있다. 어떤 사람은 받친 물건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에서 벌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올리지 않았다며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폐학께서 사사로운 욕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주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폐학께서 매사 만족할 줄 모르시다면 오늘보다 몇 천배 몇만배가 더 좋더라도 만족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도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죠? 대통령이나 아니면 수상한테도 그런데 이때는 그야말로 왕의 한마디에 황제의 손짓 하나로 목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거침이 없어요. 이런 위징의 말을 들은 태종 그대가 아니면 나는 어디서 이런 말을 들을 것인가 곧바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이는 액션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밖에도 위징은 수많은 가난을 올렸는데 정관정의에 따르면 중요한 것만 해도 300여 건 이상이 되었고 태종이 그야말로 진노를 해서 얼굴이 불그락풀락했다는 것도 수십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위징의 집요하고도 신랄한 비판과 자신을 욕보이는 이 언행에 태종이 이 늙은이를 오늘은 반드시 죽여버릴 테다. 이렇게 엄청나게 화를 내다가도 결국에는 그의 간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불편하고 듣기 싫은 조언도 기꺼이 수용하는 나름의 도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정관정의를 읽어보면 읽으면서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당태종 이세민이면 위징은 진작에 죽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징의 말이 자신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이끌어주는 소중한 금원이라는 것을 이 당태종 이세민은 죽는 날까지 잊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하루하루 쌓여서 정관의 치라는 이름으로 중국 역사에 길이 보존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위징이 주가돼서 만든 사료가 바로 수서인데요. 아까 당태종 이세민은 정관의 치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앞서서 개황의 치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수나라 때를 일컬음인데 이후 당나라 현종 시대에 개원의 치라는 것까지 합쳐서 이제 세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어요. 6세기 말 기준을 보면 둘러나닌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 바로 양견입니다. 이때까지 중국이 3세기 넘게 분열을 반복했는데 이때 양견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영충 우문가기 쿠데타를 도와서 북주를 성립시키는 데에 큰 도움을 준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에 계곡 공신이죠. 그리고 혼인을 통해서 든든한 지지 기반까지 마련한 양견 입지가 더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제의 유언을 위조해서 섭정을 맞다가 선의를 받는 양식으로 수나라, 수왕조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 양견이 바로 수나라 문제죠. 수문제가 즉위한 후에 덕과 법으로 천하에 군림하게 되는데 물론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전혀 피를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정제를 비롯해서 위력 가문 일족을 몰살하기도 했고 여기에 역풍을 맞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결국 강력한 왕권을 확립할 수가 있었죠. 결국 진나라까지 멸망시키면서 그는 중국을 통일시킨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나라 건국 초기 수문제의 개혁에 의해서 수나라는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 선비풍으로 회귀하던 북주의 정책을 중지하고 북제의 제도를 참조해서 이 수문제가 새로운 국가에 맞는 개혁을 시작해요. 그래서 581년에 개황율령을 제정해서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고 법을 간소화하는 등에 일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많이 막는 선정을 베풉니다. 그래서 개황율령이 이후 당나라의 율령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남북조 시대를 보면 구품관임법 또는 구품중정법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에 의해서 관리 임명권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귀족 세력의 손에 있던 권력, 패단을 없애기 위해서 수문제가 과거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데 지방 후족의 세습적인 인간이 아니고 실력 위주, 실력시험의 결과로 관리 임명을 결정하면서 능력있는 인재가 나란 일을 하게 되었고 관리 임명권이 황제에게 돌아옴으로써 결국 중앙정부의 힘이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맞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나라의 이런 관리 제도를 보면 상서성과 문화성, 내사성 이 3성을 최고기관으로 설치하고요. 상서성 아래에 문서행정기관 그러니까 인사, 재정, 군사, 법무, 토목 기타 이런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감독기관, 여사대라고 하죠. 그리고 지방도 그때까지 쓰여오던 주군현이란 3단계를 없애고 주현 제도를 확립을 해요. 그래서 이런 수나라에 의해 정비된 제도 대부분이 당나라가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이런 제도들로 수나라가 안정되고 재정은 넉넉해지면서 백성들이 오랜 전란에서 비로소 벗어나서 평화의 시기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나라 번영기였던 이 시기 이 문제의 치세를 개황의 치라고 부르죠. 하지만 개황의 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단 이 수문제가 처음에 잘 하다가 뒤로 갈수록 말려내는 폭군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수문제의 뒤를 이은 수나라 2대 황제, 양제가 문제였습니다. 이 수문제의 황우이면서 양제의 어머니, 독고왕우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좀 파워풀하고 강한 여성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비례해서 질투심도 아주 많기 때문에 남편 문제에게 자신 이외의 여성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이 당시 황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서약을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교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독고왕우가 마다들 양용이라는 사람이 놀기를 좋아하고 여색을 즐기니까 이걸 싫어했습니다. 결국 양용은 폐퇴자가 되고 차남 양광이 뒤를 이어서 수양제가 되는데 결국 이 선택이 나라를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수양제는 처음에는 좀 조용히 있는 척하다가 황제가 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치와 여색을 탐하고요. 보통은 정적이었는데 아주 잔인한 형벌을 가해요. 그리고 대규모의 토목사업을 벌이고 수도인 대흥성 건설과 대운화를 대폭적으로 연장해서 하북에서 강남해까지 서로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이 대운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대운화를 만약에 산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쓸 수 있도록 했다면 아마도 국가에 큰 도움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대운화를 수양제는 오로지 유람선을 타고 다니면서 유흥지처럼 활용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운하 곳곳에 궁궐을 지었기 때문에 잘 쓰지도 않는 것을 짓느라고 엄청난 토목공사를 벌였어요. 나랏돈이 급속하게 낭비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 바로 고구려 원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수 문제에 있었던 고구려 첫 원정을 포함해서 무려 3차에 걸쳐 진행된 이 고구려 원정 그 중에서도 2차가 가장 압권이었는데 연인원이 무려 200만 명이 동원되는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써야 했고 전쟁에 패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으면서 또 전쟁의 후유증으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갔어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양제는 민심을 외면했고요. 오로지 자신의 향락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양제가 총 제위 12년을 했는데 장안에 거주한 기간은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1년 정도는 그냥 계속 유람을 다닌 겁니다. 배 위에 떠다녀서요. 강도 유람,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더구나 이때가 고구려 원정의 패배로 큰 시련을 겪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때도 이 사람은 유람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행에서 백성들은 물론 신뢰들까지도 참기 어려웠어요. 결국 분노한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양양감의 반란을 기점으로 해서 수나라 전국 쪽으로 이 밀란 반란이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압하고 또는 포용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군웅들이 또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중에 양양감의 참모를 맡았던 이밀 이 북주의 팔주국 이필의 손자인데 양양감의 전사 후 수나라의 거대 식량저장기지 이 낙구창 지역인데 여기를 차지해서 많은 백성을 모아서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이밀과 격렬하게 항쟁한 사람이 서역 출신의 수나라 장군 왕세충 그리고 또 고구려 2차 원정군에서 탈주한 다음에 탈주병, 폐잔병들을 모아서 화북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는 사람이 두건덕 그 다음에 수나라의 태원태수, 당국공 이현 당고조죠. 당태종 이세민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대응성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양재의 손자인 대왕 양유를 옹립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나라는 사실상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양재는 맨날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이고 완전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위기를 느끼니까 어쨌든 도망을 갑니다. 남경 땅으로 피신하는 이때 병사들이 고향을 떠나서 남경으로 가는 게 싫어요. 계속 탈영을 하죠. 그리고 근위군들에게 살해당하고 여기서 또 작은 내전이 벌어지고 이 근위군들은 우문화급의 주도하에 진항 양유를 옹립하고 또 북쪽으로 돌아가고 도중에 두건덕의 군에게 패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혼란 전란의 시대인데 만약에 이때 이세민이 이걸 정리하지 못했으면 아마 중국당은 더욱 힘든 시기로 들어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구품관임법이란 거 있잖아요. 관리를 채용하는 제도. 원래는 위나라 조비, 삼국지 시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위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를 밀어넣었다. 이런 역사로 평가되어 있는데 호족과 대가문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 바람에 그들이 귀족화하면서 헌권을 약화시키게 됐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요즘도 많이 쓰이고 있는 개념하고 비슷해요. 우리 주위에 보면 고시, 사시나 행시, 외시도 있고요. 공무원을 하도 많이 보니까 장수생, N수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대부분 공무원 시험에서 나온 말들인데 직급, 직렬로 해서 9급, 7급, 5급 그리고 맨 끝에는 1급으로 분류되는 이런 직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은 1급부터 9급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럼 이 9개 계급으로 이루어진 공무원 제도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였을까? 정답은 동양인이라면 누구나 읽어봤을 법한 고전 명장 바로 아까의 이 삼국지, 그러니까 위나라에서부터 시작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독특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읽는 삼국지 연의에서는 어쩌면 그 존재감이 좀 약한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진군 처음에는 유비를 섬기다가 훗날 조조를 모시게 되는데요. 조조에게 등용된 후에 내정에서 주로 활약을 했고요. 언제나 공정하고 공평무사한 태도로 사리를 잘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나라의 신하였던 진군이 서기 220년에 제정한 법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구품관임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의 군마다 능력 위주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선 벼슬의 단계를 1품부터 9품까지 9단계로 나누어서 모든 관직을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직에 따른 권한, 위계질서 이런 게 확립이 되겠죠. 나중에 한국과 일본에도 전해져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존에 벼슬을 하던 사람들 중에 명망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요. 그래서 중정관이라는 관직을 주는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서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인재를 등용한 뒤에는 처음에 낮은 관직을 주어서 근무 태도, 실적, 여기에 연계해서 승진이 가능하기도 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 구품관임법, 정말 이상적인 인재 선발 제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창자 진군의 바람과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와버렸어요. 오히려 지방호족이나 명문가, 권력지반 이런 쪽에서 주요 관직을 독점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중정직에 임명되는 사람들이 지방의 유력자들의 권위도 강력하게 했겠죠. 그래서 공정한 인재 선발이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기족 계급에게 유리하게 제도가 운영되어서 문벌 기족이라는 계층이 등장하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시기가 사람의 목숨이 정말 값어치가 없는 언제 죽어도 모를 그런 시대였잖아요. 밥 한 끼 먹는 게 너무나 힘든 시기였고 이런 때 글을 읽히고, 무예를 닫고, 무예까지 하면 어떻게 하겠지만 글을 읽히고 어떤 학문을 배우고, 정치나 경제, 시, 서 이런 걸 배우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있는 집안 자식들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서로 땅 따먹게 하는 겁니다. 힘 있는 유력 집안 몇 곳에서 정해져 있는 벼슬, 관리직을 나눠 먹는 거죠.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이걸 막아야 할 중앙정부, 중앙 권력에서 오히려 이거를 제도화시켜 놓으니까 이거는 뭐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문을 좀 했다고 다 톡톡한 게 아니란 거예요. 이 진구은이라는 사람은 삼국지 전체로 봐도 상당히 학식이 있고 톡톡한 사람의 반열에 드는 사람인데 그야말로 책상머리에서 머리로 만든 제도에 불과할 뿐이다. 정말로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 책상머리 제도다.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나라의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다음 당나라 태종 이세민 이 국가의 제도를 총체적으로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워낙 잘했습니다. 후대의 정관의 치로 칭송을 받게 되죠. 그리고 대외 원정도 활발해서 수나라 때부터 눈에 가시였던 주변 세력도 연달아 연파했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우리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이지만 고구려와 벌인 대결에서 영계소문 그리고 안시성주 보통은 양만춘으로 알려져 있는데 역사적으로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활약으로 당이 고구려의 패배한 점 이게 유일한 오점으로 남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이 이렇게 길을 닦았고요. 뒤를 이은 고종이 측천모의 진원에 따라서 신라와 동맹을 맺고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침공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내 친김에 신라까지 정복하려고 했지만 신라에게 패배했죠. 나당전쟁 그리고 이후에 토번 쪽과의 전선의 약화가 겹쳐서 양쪽 다 실패하고 맙니다. 정확하게 말해보면 토번 전선과 한반도 전선에 둘 다 발을 담고 있었는데 두 전선 모두 무너지니까 더 이상의 확장을 포기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과정에서 당나라는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의 국가체제 발전 이런 쪽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백제와 고구려가 망하고 신라가 상국을 통일하는 과정 여기에 당나라가 한반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한국사를 보면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연결되고 전개되게 됩니다. 당나라의 이야기는 중간에도 워낙 스토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내용에서 많이 했고 여기만 제대로 해도 아마 몇십 시간은 그냥 훅 갈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특징 그리고 역사적 의의를 몇 가지만 요약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고조와 당태종 이 수나라 말기 천하대란의 와중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포섭하고 지역 패권자들을 포용하고 당나라를 공혹하는 데 성공했죠. 이는 제국의 창업에 인재재일주의 그리고 포용정책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읽겨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관의 치 그리고 개원성세 이 전대미문의 태평성대를 이뤘는데 이 원동력이 당연하게도 황제개인의 자질이 필요했겠죠. 여기에 더해서 원로를 황제가 열어주니까 올고든 신하가 강직한 신하가 황제의 실정 아니면 그럴 기미가 보일 때 아주 거리낌 없이 비판하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마음껏 펼수 있게 한 것에서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국가를 부국강병으로 발전시키는데 황권과 신권의 조화가 잘 돼서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또 당나라는 주변국 토번 신라 일본 회훌 서역 기타 여러 국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했는데 당나라가 이제 개방정책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동서문명을 융합했고 중국 문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개방국가는 번영하게 되고 폐쇄국가는 반드시 망한다. 이 교훈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자 황제잖아요. 무측천 이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무주 이 나라를 권국하는 과정에서 여자도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아울라 남녀평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육아 사상에 비해서 남녀차별이 없는 종교 그러니까 불교죠. 이게 무측천 시대에 크게 번영을 구가한 것도 당나라의 시대적 특징 그리고 환경적 정치적 배경이 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이제 이후에 안사의 난 이후에 세태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황제와 저정 중심의 중앙 권력이 대폭 약화되었고 지방에 이제 군권을 진 절도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당나라를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절도사들을 보면은 군권을 장악하고 황제의 권위에 도전했고요. 자기가 다스리는 지방에서 사실상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전 춘추정국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합종연행을 반복해요. 이는 대국이라고 불리우는 중국이 언제나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불안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당태종 이세민과 같은 카리스마를 가진 통치자가 나타났을 때 중국은 통합될 수 있지만 당 희종 이현과 같은 무능하고 어리석은 군주가 통치하게 되면은 중국은 반드시 분열되게 된다. 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또 당나라는 안사의 난 이후부터는 환관, 그 내시죠. 이 사람들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황제는 환관을 통해서 절도사들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환관에 의해 통제를 당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보통 성기능을 상실한 그런 존재로 나오잖아요. 환관. 그러니까 뭔가의 결핍에서 오는 권력욕, 그리고 물욕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종하기 쉬운, 약간은 좀 멍청한 그런 인물을 콕두각시 황제로 추대한 다음에 당나라 천하를 마음대로 주물렀어요. 때로 환관의 발을 막으려고 시도했던 황제는 피설되기 일수였고 환관이 시키는 대로 처신한 황제는 겨우겨우 구차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당나라 이전이나 이후에도 환관들이 황제의 권위를 침탈하고 조정의 정치를 좌지우지한 적은 많았어요. 그러나 그 최고조가 당나라 때였다는 거죠. 그 이후 명나라 때에도 환관의 세상이 된 적이 있었으니까 중국 역사의 상당 부분이 환관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대략 이 정도고요. 보통 건국 초기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듣기도 했고 그래서 당나라가 저물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몇 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로 알록산, 당현종, 그리고 양귀비종. 당현종의 이름은 이영기라고 하는데 당나라 예종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당현종의 조모가 바로 그 유명한 무층천. 무층천이 죽은 후에 당중종이 워낙 무능했어요. 그래서 대권을 황우였던 위황우, 그리고 그녀의 딸인 알락공주가 잡았는데 엄청 치열한 정치 싸움이 무시무시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황우 일족이 왕위를 찬탈하는 음모를 겨우 미리 간파한 당현종이 위황우 일당이 황제 중종을 독살하려고 할 때 과감하게 궁전에 정별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선수 필승이죠. 위황우 일당을 일망타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당현종이 자신의 부친을 예종으로 보기시키고 스스로는 퇴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인기응변을 잘한 거죠. 정세 파악도 잘하고. 그래서 당현종이 자신의 정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정치 세력을 하나둘 키워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 당 예종이 워낙에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뜻대로 잘 움직이지를 못해요. 손발이 잘 안 맞는 거죠. 하지만 권력은 항상 누군가가 가져가기 마련이니까 이 당현종이 겨우 어렵게 위황우를 제거한 다음에 좀 원래대로 돌려놨잖아요. 그런데 이 당 예종의 누나인 이 태평공주 손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현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허팀만 쓴 거예요. 목숨 걸고. 당연히 당현종은 이와 같은 사태가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태평공주와 다시 권력 암투를 벌이게 됩니다. 두 세력 간의 투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고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당 예종이 태평공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왕위를 아들인 당현종에게 넘겨주게 돼요. 태평공주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당현종을 폐위시키기 위해서 정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당현종이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수가 뻔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손을 써서 황제 직속의 어린군을 거느리고 태평공주 일당을 일망타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겨우 황제로 등극한 당현종. 나라의 분위기를 세신하고자 연호를 개원으로 고치고 인재를 등용해서 그들의 보좌를 받으며 밤낮으로 열심히 정사에 몰두하게 됩니다. 당현종은 상당히 우수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평가예요. 그래서 엄격한 시험 제도를 실시해서 관리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내놓았고 상벌을 아주 엄격하게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좀 잘 어루만졌고 그 결과로 정치와 사회 그리고 민심이 놀랍도록 빠르게 안정화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를 보면 당시 당나라의 최대의 강적이 돌골. 오늘날은 트리키에죠. 이쪽이었는데 돌골이 자주 당나라의 국경을 침범했어요. 그래서 당현종이 당나라 정권을 공고히 하고 통일 제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과감하게 확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 변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제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관내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군사를 징집해서 변방에 배치하게 돼요. 그래서 변방을 지키는 군사들이 군사훈련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부역을 면제시킵니다. 그러니까 계속 군사력만 확충하고 훈련 잘 시키고 병장기 잘 돼주고 군수물자가 풍부하니까 당나라의 군사력이 전략 없이 강하게 제고되게 됩니다. 그리고 당현종이 이런 과정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당근 정책도 제시합니다. 중앙아시아로 통하는 교통로를 다시 개통했어요. 대외 경제문화 교류를 추진했고 당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주변 국가관계가 형성되면서 아시아의 정치 문화 교류의 중심 국가로 다시 부상하게 됩니다. 후에 세계적으로 제국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닦아났다고 할 수 있고요. 이 밖에도 당현종이 백성들의 고초를 덜어주기 위해서 부역을 감소시키고 보다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확충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백성들은 당현종의 덕을 기리게 되었고 당나라 재정도 날이 갈수록 윤택해지게 됩니다. 당현종이 사회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련의 조치를 계속 취했고 경제가 전례 없이 번영했기 때문에 당현종이 즉위한 개원연대는 이전의 당태종에 이어서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시기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렇듯 훌륭한 정치를 해나가던 당나라 현종 그러나 개원 30년 연호를 천보로 고친 이후로 당현종은 이때부터 정사를 거의 돌보지 않고 혼은 방탕, 사치, 활락 이런 쪽에 빠져서 당나라가 또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권태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의 정론이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양귀비 원래 당현종이 총애하던 후궁은 무협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죽자 황제가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이 우울한 황제를 달래주기 위해서 당시에 유력환관 고력사를 포함한 여러 대신들이 현종의 마음에 드는 여인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현종의 며느리 이 수왕비라는 여자가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제가 이제 온천으로 갈 때 이제 고력사를 포함한 대신들이 수를 썼어요. 그래서 수왕비 양씨를 황제 앞에 소개해주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현종은 한눈에 이 수왕비에게 반하게 되죠.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시아버지잖아요. 엄연히 아들의 아내이자 제 며느리를 강제로 데려와서 호궁으로 삼는 것은 당연히 무리수였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인과 덕의 화신처럼 행동했던 이 당현종 당연히 여러 가지를 좀 궁리를 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고 세간에 좀 욕을 먹는 것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 여자에 대한 욕심을 참을 수가 없었고 결국은 이 양귀비, 양옥한을 이 남편인 이 수왕부를 나오게 해서 일시적으로 도관에 출가시킨 다음에 도우를 받아서 여도사가 되게 한 다음에 불러들이는 그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당시 현종의 나이가 56세 그리고 양귀비는 23세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30년을 넘긴 거죠. 당시 중국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보면 할아버지가 묘령의 아가씨와 정분이 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빼앗고 졸지의 아내를 빼앗긴 아들 수왕 마침 이 수왕도 당현종이 아주 총애했던 무혜비의 친아들이었어요. 참 재미있는 가계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귀비를 보면 외모는 물론이고 가무에도 아주 뛰어났다고 해요. 군주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눈치 빠르게 행동하는 총명함도 겸비한 여자 현종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현종은 그녀에게 해와화라는 표현으로 불렀다고 하는데 한자를 풀이해보면 말을 알아듣는 꽃입니다. 즉 얼굴만 예쁜 꽃 같은 일개 후궁이 아니라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요조숙녀 현모양처라는 뜻이죠. 그래서 현재는 이 양귀비를 상징하는 말로 자리잡았고 보통 지금 중국에서도 아주 이쁘고 지적인 여자를 매력적인 여인을 해왕화라는 말로 많이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무혜비의 죽음으로 좀 허해진 마음과 늦게 불타오르는 사랑에 빠진 당현종 이 양귀비에 대한 총애를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먼저 양귀비가 간택되자마자 다른 여자들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적게 되었고 온천을 좋아하는 양귀비를 위해서 온천 궁궐인 화천궁으로 조정을 옮겨서 국장에 임했다고 합니다. 또한 양귀비의 옷을 만드는 전문 인력만 무려 700명을 두었다고 하니까 그 사치의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또 그녀가 당시 남쪽지방 특산의 이 어지라는 과일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 지방관을 계속 파견해가지고 이 신선한 과일을 오늘날의 프리시 배송처럼 이렇게 진상한 일화는 그야말로 유명하죠. 그리고 현종이 늘 틈만 나면 양귀비를 데리고 가서 달을 보는 놀이를 즐겼는데 이 놀이가 당나라 민간에 널리 퍼졌고 오늘날 중국 중추절에 달보기 풍습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종의 양귀비에 대한 총애는 그녀에게만 그치지 않았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양귀비의 부모에게는 각각 제국공, 양국 부인이라는 시호를 추중했고 양귀비의 세 언니를 국가의 대표 부인으로 봉했다고 합니다. 이 세 부인이 해마다 엄청난 후원을 국가로부터 받고 양귀비를 따라와서 황실 잔치에 참여하는 등의 이 황족 이상의 엄청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는 다른 구궁이라든가 희빈들도 받으니까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권력자 2인보를 대신한 그 자리에 이 양귀비의 친척 오빠인 양국충을 임명하면서 모든 파탄에 원인 제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국충이 고관자리에 오르고 이 권력의 정점에 오르면서 혼자만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양귀비의 많은 친척들이 주변의 관직으로 대거 발탁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당 현종은 그칠 줄 모르는 사치와 향락 속에서 이 귀비 양옥환에게 빠져서 마침내는 이제 아침에 대걸 조에 마저도 나가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는 양귀비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나 다 방법을 마련했고 결국은 해결하고야만은 여기에 자신의 인생 목표를 삼았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그 충명하고 재기발랄했던 당 현종은 어디 가고 결국 이런 활락에 빠진 늙고 초라한 노인내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당 현종 시기 말년에 재상직을 역임하던 사람 이인보라는 사람이었는데 학문이라던가 재능이라고는 거의 없는 아주 전형적인 무능한 간신이었어요. 그는 궁궐 내의 다른 황관들 그리고 희빈 비빈들과 결탁해서 근 20여 년 동안 당 현종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인보가 권력을 잡은 후에 조정의 문신 백관들을 배척하고 변방의 절도사들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시기를 했어요. 당나라 시절의 절도사를 보면 변경의 방어를 강화하려고 설치한 군진이잖아요. 행정과 재정, 군대를 관리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력가입니다. 사실 행정권이 있고 돈과 군사가 있으면 말 그대로 작은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시기하고 척을 지면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위기의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인보가 재능도 없는 데다가 주변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나라를 수십 년 동안 망쳐놓은 다음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받은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양기비의 사촌 오빠 양국충 이런 시절에 당나라의 절도사로 있었던 안록산이 지금의 중국 북경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던 양기비를 등에 업고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이 간신 양국충을 제거하겠다는 그런 대의명분이었죠. 당시 안록산은 기병과 보병을 합쳐서 약 2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거병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낙양을 함락시킨 이 안록산 수도 장안 입성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당나라 황제와 양기비 무섭게 진곤하는 안록산을 피해서 사천 지방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이에 관해서 전세계 학자들이 평가를 했는데 이 안록산의 난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안록산의 난이 중국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것이죠. 당시 안록산의 난이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사사명의 무력적 활동과 함께 8년 동안의 긴 전쟁으로 사회경제적 변화가 컸습니다. 당 초반을 보면 주변국의 성장으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잖아요. 당나라. 그래서 징병되던 농민들이 군대에 참여를 기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병제를 변경하게 됩니다. 모병제를 실시하니까 군사력이 뛰어났던 유목 이민족들이 당 군대에서 대거 투입되게 되고 각 지방에는 번진을 설치해서 방어력을 높이고 절도사를 임명해서 해당 지역의 관리를 맡기는 이 시스템으로 발전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안록산이란 인물이 지금의 북경 지역에 절도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좀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 있는데 외국인 혼혈 출신이라고 해요. 오늘날로 보면 몸무게가 무려 200kg에 육박하는 엄청난 거구였다고 하고 한 번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양쪽에서 부축을 받아야 가능할 정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 시에는 매우 용맹했고 무거운 몸매에 비해 굉장히 날렵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안록산이 덩치만 크고 무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6개의 언어를 6개국을 구사하는 언어 능력자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현종의 신임을 얻어서 당나라 총 10군데에 번진 중에 3곳의 절도사를 겸임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3군데의 병력을 합치니까 20만명 가까이 거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상당한 총애를 받았다고 하는데 안록산은 왜 난을 일으켰나 당시 현종을 보면 안록산에게 재상직을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양국충에 의해서 반대돼서 무산돼요. 이 과정 속에서 당연하게 안록산과 양국충의 관계는 벌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때 양국충이 안록산이 영모 혐의가 있다고 현종에게 가난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안록산이 현종에게 직접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 이 둘의 관계는 벌어질 대로 벌어져서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져요. 결국 안록산이 양국충을 제거한다는 명목하에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당연하게도 자신의 왕조를 열고 싶었던 그런 열망이 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안록산을 보면 조정에서는 좀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황제에게 아처민하고 살이나 찐 뚱땡이 이렇게 봤겠죠. 그런데 평생을 전쟁터에서 단련된 안록산을 황제 주위에서 꿀이나 빨던 장군들이 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안록산은 역사상 최고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상당한 수안을 보유한 장군이라는 기록들이 많아요. 적어도 늙고 노세하고 무능해진 당현종 주위의 장군들보다는 확실히 뛰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현종은 한달만에 안록산에게 무참하게 패배했고요. 낙양을 점령한 안록산은 연왕조를 개창하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음부터 안록산이 빠르게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해요. 특히 눈이 거의 실명할 정도로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연인 권력을 공고해 하지 못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리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후계자 결정 과정에서 안록산의 아들이 결국 이 안록산을 살해하게 되죠. 비정한 권력 다툼의 슬픈 결과입니다. 이에 현종의 아들 숙종이 안록산의 난을 진압하게 되고 이후에 안록산의 부하들이 안사의 난 사사명과 사사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난을 일으키지만 대종 때 이르러서 안사의 난은 결국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냥 안록산의 난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시기로 3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이 시기에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을 능가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안록산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북방민족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이들에게 갚을 비용이 많아졌고 이들 이민족의 물건을 비싸게 구입해 해주기도 하면서 심지어 죽은 말에도 산 말에 값을 치르는 이런 굉장히 불평등한 교육과정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이 과정 이후에 결국은 번진할거의 시대로 이르게 되는데 안록산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항복현 적군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복을 다 받아주고 이들을 다시 안록산의 난을 진압하는 데 활용하게 되면서 반란 진압 후에 이들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생활을 봐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절도사 등의 관리로 임명을 시키고 지방에서 거의 반독립의 상태로 자신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이런 과정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 시기가 번진할거의 시대로 불리고 이후에는 그야말로 엉망인 그런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독립 상태의 번진들이 할거하고 있음에도 당이 유지되었던 근본적인 원인 바로 양자강 이남의 강남을 세력 범위에 두었기 때문인데 강남지역이 유리하죠. 세금 걷기도 그렇고 병사를 차출하기도 쉽고 도망가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이 지역이 잘 활용되었고 이는 이후에 송나라의 새로운 왕조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북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강남으로 대거 내려오게 되면서 강남 개발도 활발해졌고요. 알록산의 난은 결국 한계의 왕조를 세력을 시키는 기준점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사회가 되는 전환점이 되기도 되는 그런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내용이 이렇고요. 다음은 5대 10국과 송나라의 이야기입니다. 5대 10국이라고 하면 중국 역사상 당왕조가 멸망한 10세기 초역부터 송나라 왕조가 개창된 10세기 중엽까지 약 반세기 정도 이어진 혼란기를 일컬음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사를 기준해 보면 후상국 시대에서 고려 광종 정도까지 시기로 보면 되겠는데요. 이 분열된 중국을 통일해서 대혼란의 시대를 끝낸 나라가 바로 송나라입니다. 그렇게 5대 10국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기간이 짧은 만큼 임팩트도 좀 약해요. 예전에 5호 16국 시대하고 이름이 좀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시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서진이 멸망하고 전개된 역사가 5호 16국 그리고 당나라 이후가 5대 10국 제2의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은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명칭이라던가 시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기간 자체가 춘추전국 시대나 위진 남북조 시대보다 훨씬 짧게 전개되었고요. 중국사를 전체적으로 봐도 시간이 지날수록 분열의 시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원나라 이후로는 아예 분열기 자체가 장기화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안사의 난 이후에 당나라 역사를 보면 중앙정부 권력에 저항하는 반항하는 지방절도사와 중앙정권이 대립하다가 토벌하고 역습당하는 이런 어지러운 세월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기억을 할 필요는 없는 시대이지만 간략히 보면 후량이 907년에서 923년까지 후당이 923년에서 936년 후진이 936년에서 946년 후한이 946년에서 950년 그리고 마지막 후주가 951년에서 960년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앙의 정통왕조로 분류되는 다섯 왕조를 오대라고 하고요. 이 다섯 왕조들의 흥망성세가 5대 10국이라는 연대에 충추가 됩니다. 물론 이 후라는 이름은 전부 훗날 붙여진 이름이고요. 이 당시에는 그렇게 안했겠죠. 그렇게 연대를 보면 20년 이상 지속된 왕조가 하나도 없었고 다섯 왕조를 모두 합쳐도 고작 53년이에요. 단명왕조인 전국시대 통일 후의 진나라 그리고 5호 16국 시대에 모용선비족이 세운 전연과 후연 아니면 5호 16국을 처음으로 잠시 통일했던 전진 남북전을 통일한 수나라 이 나라들보다도 형편없이 짧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서도 후안은 고작 4년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료의 가치를 크게 두진 않고요. 이 5대보다도 못한 게 10국 이 5대의 왕조들처럼 차례차례 권국되지도 않았고요.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세워진 그리고 세력 규모도 순차만별이었어요. 심지어는 이 5가 남당으로 서기 960년 조광윤이 5대 10국 시대의 후주로부터 제1을 선양받아서 개봉에 도읍해서 나라를 세우니 이 나라가 바로 송나라입니다. 송나라는 크게 북송과 남송 시기로 나뉘는데요. 북송 시기는 창업 때부터 한 12세기 중반까지 이 시기에 송나라의 수도는 개봉에 있었고요. 한쪽들이 중국 남쪽으로 밀려나서 건국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세기 중반부터는 이 나라에 지속적으로 침략을 받았어요. 그리고 좀 굴복을 했죠.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굴욕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다 약해졌고요. 이후에는 여진족이 이끄는 금나라에 밀려서 북송에 남아있던 영토를 모두 잃고 남쪽으로 쫓겨 내려가서 이만 지역 지금은 항조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의 시기를 남송으로 명칭을 하죠. 이 시기 한족들은 양지강 남쪽으로 도망쳐서 강남지방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황화를 포함한 중원지방은 전부 금나라에 빼앗겼어요. 그렇지만 강남지역에 워낙 물산이 풍부하니까 어느정도 경제력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다른 나라의 경우와도 비슷하게 강남지방의 거대한 인구와 생산력 높은 그런 농지들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강남이 좋은 듯 합니다. 그러다가 1234년 송나라 북쪽에 있었던 금나라가 몽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후 중국 북부는 몽골이 장악하게 되고요. 몽골은 중국 남부에 송나라까지 정복하려고 해서 자주 침략하고 이렇게 송나라와의 불안정한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몽골 제국의 4대 대칸 몽케 어느 지역을 공격하다가 사망하게 되는데 그의 아우였던 쿠빌라이칸이 새로운 대칸으로 즉위를 해요. 그래서 자신을 중국의 황제로 선포하고 공식적으로 원나라를 개창하게 됩니다. 이후에 약 20여 년간 송나라는 몽골군에 침략되었는데 1279년에 쿠빌라이칸이 애산전투라는 곳에서 대승을 하고 결국 송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에 원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18살액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송나라까지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를 세부적으로 보면 피를 흘리지 않고 세워진 왕조라는 점에서 명분이 있습니다. 의미도 있고요. 송태조는 조광윤인데 중국 역사상 마지막으로 선양 선의 형식을 받아서 송을 건국했고요. 문치주의 전통과 군주 독재체제 이런 쪽을 확립하게 돼요. 한참 뒤에 명나라 주원장을 보면 나라를 건국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을 도와준 공신들을 다 죽였죠. 완전 도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었던 탓인지 송나라는 중국 역사상 신하들의 권력이 가장 강해서 중국식 민주주의가 꼽혔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내용 이 내용 자체에는 아마도 장단이 있을 것입니다. 애초에 계곡공신들이 다 해먹으면 뒤에 사람들이 크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런 정치 문제와는 별개로 과학과 의학의 발전도 눈부셨고 송나라의 학술과 문학은 역사적으로도 유명해요. 찬란한 문화유산을 꼽혔습니다. 사실 송나라는 당시 기준으로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였고요. 보통은 싸움을 못한다. 군사력이 약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최첨단 무기인 화포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대 황제인 송태종 조강이 이 사람이 북벌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그 이후에 멸망할 때까지 한 300여 년 동안 거란 서하 그리고 금나라 그리고 몽고 이런 북방 이민족에게 온갖 치욕과 굴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즉 송나라는 고도의 문명 국가였지만 돈과 타협 그리고 협상 이런 걸로 국방력을 대신했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런 송나라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제시해줍니다. 첫째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국가는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주 엄중한 교훈이죠. 힘이 없는 정의는 약자의 비명이자 변명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는 좀 큰 의미로 문 그리고 무 이 동등한 가시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송나라를 보면 시종일관 문치에 치우친 국정운영을 보여주었죠. 물론 여기에도 좋은 점이 있을 터이지만 결국 무력이 각한 이웃 국가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이른바 문무겸전의 필요성인데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생각보다 시대를 초월하는 어쩌면 생명체의 본능 본질 같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외교는 결코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송나라의 원래 철천지 원수는 금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몽고가 이용했죠. 그렇게 원나라가 송나라에게 연합군을 조직하자고 제안을 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 금나라를 밀망시키자 이런 내용을 말해봅니다. 당시에 남성정부를 보면 이성적인 전략으로 판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오로지 최근에 당한 금나라의 치유고 시키기 위해서 늑대를 피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제의를 받아들이고 망하게 되죠. 이는 예전에 구한말 때 청나라와 일본 그리고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끼어있는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내용인데 당파싸움은 만국의 지름길이다. 이걸 여실히 보여줬어요. 송나라가 당파싸움은 어느 나라나 피할 수가 없죠. 오랜 세월 동안 공로를 분열시켜서 결국 이 송나라를 새망의 길로 접어들게 했습니다. 이 역시 당리당략의 악매인 정치인들이 수두룩한 우리 정치현실에도 적용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국가를 위하는 진정한 정치인은 몇이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본이고요. 그런데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나라는 굳이 한중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많은 영국거리를 안겨주는 그런 국가였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송나라는 몽고, 여진, 거란 이런 나라들한테 지속적으로 시달리면서 돈으로 평화를 산 유약한 국가의 대명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강력한 피플파워 북송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1억명을 돌파했습니다. 덕분에 상비군만 100만명 이상을 유지했죠. 당대 세계에서도 그 어깨를 겨룰 상대가 없는 대국임에 분명했습니다. 물론 정해병이 아니었고요. 아무리 예전 중국식의 허풍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반만 잡아도 50만명이잖아요. 이 정도 숫자는 감히 주위에서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송을 계속 힘들게 했던 주변국의 군사력은 어떠했는가 당시 요나라의 정해병은 약 10만명 그리고 북송이 멸망했던 정강의 변 당시 수도를 포위했던 금나라 군사는 불과 6만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몽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세력이 가장 강력했을 때에도 오리지널 몽고인은 전체 인구가 150만에서 200만명이 채 안됐다고 합니다. 송나라 전체 인구의 50분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했던 이런 압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국이라고 불렸던 건국시기부터 일방적으로 주변 소국들에게 질질 끌려다닌 이 송나라 전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역사가 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송나라의 산업발전과 경제의 부분은 당대 유럽 어느 국가도 따라잡기 어려운 매우 우수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면 예를 들어 1080년 정도 됐을 때 송나라의 연간 철강 생산량이 약 12만 5천 톤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는 1788년 영국 산업혁명 당시의 철 생산량 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송나라가 영국보다 자그마치 한 6-700년 앞서 있었던 거죠. 또 당시 송나라에는 철을 단련하는 용광로 수력 방지기 화약과 강로 물시계 이런 것들이 발명되었고요. 건축에서도 아치형 다리 받침대 이런 아주 테크놀로지가 잘 적용된 그런 건축기술이 동원됐습니다. 조선업이나 항해수도 대단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요. 나침반과 수력터빈까지 사용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송나라 때부터 양찌강 이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됐고 또 수차의 개발로 계단식 논을 통한 쌀의 집약적 재배도 가능해졌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합쳐지니까 식량 생산이 늘어났겠죠? 잉여식량이 나오니까 상업이 발달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운송이라던가 숙박 유통 물류 기타 서비스업 등이 함께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폐와 어음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죠. 제가 본 자료는 이 옥스포드 너필드 컬리지의 스티븐 브로드베리 교수가 발표한 자료인데 송나라가 1020년에 1인당 GDP 1000달러 돌파 그리고 영국이 1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1400년대부터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은 1990년대 가치를 기준으로 했는데 어느 시점을 잡더라도 송나라가 월등히 위라는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송나라가 왜 산업혁명 직전까지 가고도 결국 도달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산업혁명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만 해도 당대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인구수 그리고 경제력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군사력 뭐로 봐도 우월한데 왜 이런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는가 과연 무엇이 송나라의 발전을 막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답은 의외로 영국의 애덤 스미스가 쓴 국불원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산업혁명에 진입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오랫동안 멈춘 이유를 이렇게 진단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500년 전에는 대단히 두각을 나타냈지만 이후 흐름을 지속시키지 못했다는 것인데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과 그렇지 못한 중국의 차이를 이런 내용으로 비교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사법정책의 집행에서 공정성과 일관성을 상실했고 그 결과로 성장 잠재력을 잃고 정체되고 말았다. 국민들이 재산의 수유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계약이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지불할 능력을 지닌 사람들로 체무를 변제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상업과 제조업이 장기적으로 번성한다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 반면에 영국에서 선진적으로 상업의 자유와 형평성 있는 사법집행 제도가 정착됨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주체들에 의한 금명과 생산적 자원개발 노력을 자극할 수 있었고 이 점이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의 토대로 작용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에 이 송나라는 국가 전체적으로 신뢰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 시기에 어떤 기록물이나 문학작품을 보면 정말 더럽고 힘들어서 도저히 못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당나라 때 안록산의 난 이 시대나 아니면 5호 16국 5대 10국들이 난립하는 그런 시대 정도는 아니겠지만 정말 살기가 힘들고 그나마 얼마 생기면 가진자로 모두 기속이 되는 그런 상실의 시대였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국가적으로 보면 악당보다 못한 것이 어쩌면 무능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서의 무능은 보통 무력함을 동반합니다. 거기에 정치사회적인 사조의 영향도 컸는데 원래 송대를 보면 후세에 영향을 끼친 많은 사상가들이 배출됐어요. 주의를 비롯해서 정의 정오 주도니 이런 학자들이 대표적인데 당시 송나라에서 도학가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정치나 사회경제 문제를 도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고 도덕으로 법률을 대신하려는 그런 경향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사유재산 보호 같은 일종의 민법을 발달시키기보다는 천리 하늘의 하늘의 이치 인욕 인간의 욕망 선과 악 이런 내용으로 모든 것을 구별했기 때문에 실제 현실 문제에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고 전혀 다른 엉망진창의 해결책만 가져오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나라 때 명신으로 추앙받는 해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무릇 소송 중에 의심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의 형을 패소시키기보다는 그의 동생을 패소시키고 그의 숙부나 백부를 패소시키기보다는 그의 조카를 패소시켜라 이런 글을 남겼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만지는 상인들은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 탐욕하고 비루한 인간들이다 이런 관점도 있었고요. 하여튼 이런 내용과 사조들이 오랜 시간 중국 관료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사익추구는 완전히 경계됐고 억제되는 분위기였고요. 경제정책은 정확한 규정이나 법령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정권의 도덕적 기준 당대 권력자의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완성된 도덕적인 인간형을 구현하는 것인데 지금 사람 인간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비도덕적이고 어쩌면 짐승에 가까운 존재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존재에게 전혀 맞지 않는 있을 수 없는 도학이라는 것을 모든 삶의 기본으로 강요하니까 사회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추가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유난히 강조했고요. 강압적인 정책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남송 멸망 직전에 재상이었던 가사도 일정 면적 이상을 보유한 계층의 토지를 몰수해서 국방비로 전용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듣기에는 달콤하고 명분도 그럴 듯했지만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었죠. 사유재산을 뺏긴 민심도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게 뭐 권한의 행군을 하기 위해서 장군님께 쌀을 받자. 이런 북한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국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해놓고서는 온갖 백성들을 지었자는 그런 정책들을 다 펼쳐요. 결국 남송 정부는 뒤늦게 가사도를 유배 보내고 정책을 되돌렸지만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느라 몇 년도 버티지 못하고 몽고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저도 방송을 한번 했는데 무능한 관료에 맞서서서 양산박에서 활동한 108명의 호거를 다룬 수호지. 이 수호지도 송나라 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그런 소설입니다. 결코 우연의 선물이 아니겠죠. 경제는 유사일에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서민들의 삶은 역대 최악. 그 생활 여건은 갈수록 피폐해진 것이 바로 송나라의 실정입니다. 물론 기회는 있었어요. 어느 때나 인물은 나오죠. 왕한석의 신법, 변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나와서 저물어가는 송나라를 한번 일으킬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앞선 개혁안이 자초돼서 혼란을 가중시켰고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울 뿐이고 현실 정책에는 전혀 무기력한 정부의 정책들이 계속 나와서 불신이 극에 달았어요.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쌓이고 쌓여서 중국은 700여 년간 같은 수준을 면돌게 되고 아니 오히려 각종 지표에서 보게 된 내용으로는 1인당 GDP가 후퇴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송나라의 도학이 시대에 맞지 않는 실제 환경과 전혀 맞지 않는 이 내용이 민생에 남긴 후유증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나라에 대입해서 보면 이제는 중국에서도 쓰지 않는 각종 유교적인 예법 유교적인 사상 그걸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저는 이 제목이 상당히 탁월한 네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중국의 역사서 18사략을 살펴봤습니다. 역사는 변하지 않고 돌고 돈다고 하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필요한 어떤 지혜 그리고 관점 다 예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디선가 있었던 일의 반복입니다. 변화하는 미래의 이보 전진을 위해서 잠시 시간을 내서 일보 후퇴하는 기본으로 역사서 18사략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